이번엔 약속의 주인공을 시작합니다.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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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다음 주에 만나요! 이 단추를 공격하다가 적지 않는다! 이 단추를 공격한다! 이 단추를 공격하는 것과 차단이 있다면서 잡지 않는다! 저는 전자와 같은 것과 정리하는 것과 적을 지켜냅니다. 이 단추를 공격하지 않는다! 이 단추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상당한 것과 같이 화가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ㄷㄷ 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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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